깊숙이 숨어있는 곰팡이, 찌든 때, 기름때, 오염된 파일, 매일매일 주부들을 괴롭히는 집안 구석구석 골칫덩어리들. 이제 곰팡이와의 전쟁은 끝났다. 곰팡이 제거와 살점작용은 기본. 기름때, 찌든 때까지 속 시원하게. 강력한 코팅으로 재오염 걱정 없이 마무리까지. 지우고, 뿌리고, 바르고. 우리집 구석구석. 케어렉스 백금 홈케어가 책임집니다. 이제 우리집 곰팡이 제로에 도전합니다. 우리집을 매일매일 청정지역처럼 깨끗하고 쾌적하게. 케어렉스 백금 3중 홈케어.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